드디어 연출의 첫 번째 디얼버디가 열렸습니다. 너무 감사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추억만 안고 가실 수 있게 저희도 정말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따가 봐, 이거. 꾸푸나게. 꾸푸나게. 자, 이젠 추억을 안아 주세요. 오는데 차에서 내리는 데 이렇게 팬분들이 진짜 이렇게 멀리서 완전 인사해 주셔가지고 살짝 소름 돋았어요. 우리 버디 정말 너무 고마워요. 오늘 팬미팅 순간들을 정말 잘 간직해 볼게요. 이따 봐요. 두쿵두쿵. 물을 먹고 목소리를 회복해서 거기다가 좋은 목소리를 해주세요. 짜잔. 파이팅. 리허설 하고 올게요. 저에게는 노란색 수저가 있죠. 팬분들의 맞춤. 여러분 너무 배고팠는데 나 지금 너무 배고파. 진짜 너무 배고파. 진짜 너무 배고팠어. 와 진짜 너무 맛있게 준비해 주신 거 아니에요? 담배. 와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. 너무 맛있겠다. 어떡해. 엄마 이거 뭐야? 나 이거 다 먹고 살쪄야지. 김밥 안 넣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로 보여준 다음에. 여러분 보세요. 환상의 궁합. 버디는 진짜 사랑이야. 너무 맛있고 거의 뷔페 수준 골라 먹을 수 있는. 여러분들 덕분에 배를 아주 따뜻하게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무대에 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버럭. 원래도 신나갖고 힘이 넘쳤었는데 이거 먹고 힘이 더 넘쳐가지고. 그러니까. 약간 리허설 하고 왔는데. 원리킥이 성적보다 가깝더라고요. 공렬성이랑. 그래서 뭔가. 재밌게 소통을 잘 보내주는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디디드예요. 그리고 망고 맛있어요. 감사합니다. 하나 둘 셋. 파이팅. 여야 친구. 파이팅. 파이팅. 버디. 파이팅. 사랑해 모두. 파이팅. 하나 둘 셋. 둘 셋. 싫ひ. 둘 셋. 한 드라이브. 나엄이. 둘 셋. 하나 둘 셋. 그날 몬성. 하나 둘 셋. 두 셋. 여러분. 정말 마지막 마음에 너무 감사하고. 하나 둘 셋.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안 와 드릴까요?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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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드디어 저희의 첫 번째 팬미팅인 디어버디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.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 게 그 공연장 안에 소리가 너무 크니까 지금 귀가 아직도 웅웅거리거든요. 그래서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마지막 버디들이 막 호러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이거는 끝까지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사이구나. 진짜 한 발을 탔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 가수의 꿈을 꾸게 된 것도 무대에 서고 싶어서 가수의 꿈을 꾸게 됐지만 서고 이런 걸 한번 느끼고 나니까 버디한테 너무 고마웠던 시간이었고 앞으로 정말 이런 자리를 많이 많이 만들어서 정말 함께하지 못한 버디들도 모두가 함께하는 그날까지 저희가 열심히 연습하고 또 준비하고 해서 좋은 무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버디 사랑하고 사랑해요. 박수 또 여자친구의 첫 번째 팬미팅이 끝났습니다. 데뷔한 지 이제 3년 차를 접어들었는데요. 언제 팬미팅 하나 했는데 이렇게 팬미팅을 하기도 너무 좋고 뭔가 진짜 오늘은 안 올 거라고 다짐했거든요. 뭔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서프라이즈 이렇게 버디들이 해주시니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고요. 그러면서 멤버들도 생각나고 부모님도 생각나고 하면서 엄청 울었어요. 원래 좀 다르지만 좀 많이 울었어요. 많은 걸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잊고 있던 것도 있었고 힘들었던 것도 있었고 많이 고마운 것도 있었는데 그거를 한 번씩 거쳐가니까 뭔가 묘하네요. 고마워요 버디. 안녕. 버디.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이고 너무 아쉬워. 되게 많은 걸 보여주려고 노력했는데 그래도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오늘도 많이 자주 이런 게 있을 거 같아서 자주자주 보고 정말 사랑하고 정말 고맙고 참 고마워 되게 와줘서 안녕 버디. 오늘은 최고의 날이에요. 오늘 마지막에 부른 나의 일기장이라는 곡처럼 오늘 하루를 꼭 적고 잘 거예요. 그리고 우리 버디분들 가까이에서 또 조금 멀리 계신 분들도 있었지만 저희가 다 보고 있었으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와 오늘 정말 오늘 보낸 여러분들과 함께한 1분 1초를 저희가 진짜 다 기억하도록 노력할게요.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사랑해요. 팬미팅이 끝이 났습니다. 무사히 끝나서 너무 기분이 좋고 오늘 안 울 줄 알았는데 울어서 정말 다만스러우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감동을 주실 줄 몰랐어요. 저희가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감동을 잘 드렸나 모르겠지만 저희가 너무 감동을 받았던 팬미팅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느끼는 게 많았던 팬미팅이었던 것 같아요. 오늘 수고했어요 버디. 안녕. 네, 우와. 저희 첫 번째 팬미팅 디얼 버디가 상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박수 오늘 사실 리허설 할 때만 해도 이 모든 곳을 우리 버디로 가득 채운 공연은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참 설렜었는데 이렇게 정말 3시간이 순식간에 순식간에 지나가서 지금 마치고 내려온 게 살짝 실감이 안 나네요. 그냥 정말 3시간 동안 꿈꾼 것 같아요. 그치만 꿈이 아니라 실화였다는 건 근데 정말 기쁘고 뭔가 이렇게 마음속이 되게 꽉! 꽉 차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지금 다 저는 솔직히 안 울 줄 알았는데 같이 3시간 동안 재밌게 놀다가 온 거니까 너무 이뻐요. 그래서 다음번에 또 이런 좋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오늘 함께 해준 버디들도 너무 고맙고 또 오진 못했지만 멀리서 응원 많이 해준 버디들도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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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